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행을 왔다가 돌아가는 뒤에 휴게소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태어나서 핫바를 처음 먹어보는데 원래 핫바에는 항상 야채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콘 핫바여서 야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먹어요. 맛은 어때요? 맛있어요. 그냥 어묵 맛. 많이 먹고 있어. 떡볶이도 먹고 있어. 완전 휴게소 떡볶이 맛. 뭔가 끈적하고 밍밍한 그런 느낌. 내가 휴게소 음식 언제 먹고 안 먹었지? 진짜 한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먹고 안 먹었나? 아니야. 멤버들이랑 와서 바로 옛날에 먹는다. 진짜 옛날에. 차라리 숟가락으로 먹었지? 차라리 숟가락으로 먹었지? 햄두니 진짜 잘 먹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해. 원래 저 휴게소에서 잘 안 먹었던 것 같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갈 때는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막상 이걸로 배 채우지 말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하고 가서 보통 먹는다든지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아 근데 옥수수를 항상 사갔던 것 같아. 옥수수를 좋아해서. 뭐가 맛있죠 휴게소는? 휴게소 호두가자. 휴게소 호두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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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홍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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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먹었는데 한 번 먹어볼까. 홍감자 사오겠습니다. 홍감자 사오겠습니다. 홍감자 사오겠습니다. 홍감자 사오겠습니다. 혼자 낮 In Best Buy 아이스 초코 한다고 하ячkonити. 휴게소는 쇼핑이 없나 봐, 항상 없어. 왜지? 왜 가? 양심 없는 가격 하나에 100원짜리였어. 아니 이거는 어릴 때 많이 먹었는데, 제가 먹을 때 100원이었는데. 뭐 먹을 사람 먹고, 우리 집 안 보고 싶은 사람 먹고 말라는 뜻이죠. 설탕이 뿌려진 거고, 소금감만 되는 거. 맛있네. 맛있네. 맘에 들었어. 근데 저는 원래 감자를 먹을 때 두 개 다 뿌려 먹어요.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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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심으로 나오는рат. 안녕 휴게소 안녕 휴게소. 난 이제 서울로. should we please. 양심 없는 가격 하나에 100원짜리였는데 하나에 100원짜리였는데 다시 좋습니다 여러분 왔어요 여기는 제이든 카드 제이드? 제이드 카드 제이드 카드 오늘은 공허한 느낌으로 한번 지갑을 어 저기 동물도 있어 대박 이거 봐봐요 이거 뭐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뭘 그래요 뭐야? 와 와 구슬 아이스크림 와 입에서 넣는 느낌이에요 우아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진짜 맛있다 오 진짜 맛있다 여러분 지금 닭갈비 먹으러 왔어요 아직 익히기 전이고요 아직 익히기 전이고요 이 고구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지? 백김치 백김치 탕 동치미 동치미 이게 진짜 맛있어요 감자전 감자전 비빔면 미니언이 좋아하는 비빔면 미니언이 좋아하는 비빔면 제가 어이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응 오우 돌아버려 일부러 다 사이즈 시는 뭐야 돌려 돌려 맛있겠다. 볶음밥탕. 뭐야 이거. 뭐가 뭐가. 좀 더 펼쳐주지? 감사합니다. 어디게요? 바닥이에요. 어디게요? 대박. 모래 들어갔어요. 대박.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커피 타임. 아이스크림. 커피. 그리고 물. 그리고 우기. 오늘의 마지막 시사. 킹크랩! 안녕 킹크랩.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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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뭐야. 대박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오 오 결딱지 밥 아 결딱지 밥 음 맛있겠다 야 너 왜 얘 이거 잡고 있어 왜 이거 잡고 있냐고 놔버리려고 어 저기요 왜 이렇게 자고 있냐고 안녕 잘 먹었어